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소하고 있는 우리 상인의 화물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에센터입니다. 요새 봄이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자주 오면 좋겠는데 뉴스 보도에 도로 회총이라 해가지고 손님이 많이 절반으로 들었습니다. 생선에 충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물인 식품 내에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 기생충은 내장에 보통 존재하기 때문에 섭취를 신선하게 섭취를 하시든지 살아있을 때 배렬적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시게 해서 드시면 어떠한 감염이나 인체에 유해성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생선의 그런 좋은 영양 성분들이 인체에 더 효과가 나 더 좋은 영양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애들. 뭔 아들. 손자한테는 아무한테도 한 번 사면 돼. 네, 손자한테. 우리 며느리를 봤는데 아들, 아들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노예. 우리 아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장님은 어머님과 같이 장사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좋은 영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삼첩포 수산시장 꼭 많이 찾아주시고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네. 네. 어머니, 한 번에 끊어 안 하고 하네. 네. 한 번 더 그러면 우리 사장님 만나기 전에 하루하루 한 번 더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한테 해도 되나요? 네. 안 먹어야 돼요. 손님한테 해야 되지? 애들한테 해야 돼요. 손님한테 하고 애들한테 해도 되고 안 먹어야 돼요. 전국에 손님들 삼첩포 용궁 수산시장으로 많이 오세요. 싱싱하고 저렴한 애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아. 애들아. 감사합니다. 김건우 우리 손자 건강하게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잘 커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김건우. 혜지야. 내가 오늘 텔레비 나올 건데 여기 거기다. 오늘 여기 MBT방 주고. 여기 MBT방 주고 한 말 하라고 했다. 네 한 번에 차 조심을 잘 되이라이. 대행버스 주차장을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 장사가 좀 잘 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첩포 용궁 수산시장으로 많이 놀러 오시고 많이 사러 오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fifth day. bu. иров마을살. Ab мел verk사bir48 asshole. 다른 싸움이의 Debái업은 혹시 질문자 itself에 육 geography 소측 시석 pipe? 한글자막 by 한효정